자 우리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숙지해 볼게요 노말 컨디션이에요 마이트랄 베이브가 클로징 되어 있는 단계고요 파필라리 머슬에서부터 코더가 내려와서 마이트랄 베이브들을 잘 잡고 있고 오픈, 클로즈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테더링이란 LV가 프레셔가 올라갔던 볼륨이 올라갔던 딜라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사이즈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럼 연결되어 있는 파필라리 머슬 역시 바깥쪽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파필라리 머슬이 연결되어 있는 코더가 역시 당겨집니다 그러니 코더가 잡고 있는 벨브 엘리플렛도 당겨지겠죠 리플렛의 모션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레스트릭티브, 제한적으로 되고요 코더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리플렛을 잡고 있는 현상 테더링이죠 마이트랄 베이브의 테더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원인을 가지고 나눈 것이요 이스케믹 테더링이 있을 수 있고요 Non-Ischemic 테더링입니다 이스케믹 테더링이란 쉽게 말해서 코로나리 아테리로부터 들어오는 영양공급에 제한이 생긴 거예요 글로벌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 파셜, 리저너블하게 제한이 생기겠죠 왜? 코로나리 아테리 테리토리별로 다를 테니까 해서 생기는 것이 이스케믹 테더링이고요 Non-Ischemic이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LV의 딜라테이션이 생기는 경우 대표적으로 DCM이겠죠 LV의 딜라테이션을 일으키고요 파필라리 머슬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되죠 잡아당기게 되니까 에눌라엿이 연결돼서 릴라테이션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마이테랄 메이블리 플렛의 코압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리허스테이션이 발생한다 다행히 마이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